나이스게임TV 안녕 들리세요? 안들려 어? 원숭이가 컴퓨터한다 코피드는 도망갔어요 인도원숭이가 컴퓨터한다 너무나 신기한거 이상한 소리 하지마 흉폭해지니까 사람 폈다니까? 아까도 카메라 없게 사람 폐고 있었잖아 와 내 자리 소리 안들려 뭔 소리 안들려 잘 들리는구만 내 자리 잘 들려 심지어 목소리도 안들리네 이거 야 목소리는 저쪽에서 스카이프 열어줘야 들리지 게임 시작하면서 스카이프 열어줄거야 오늘 한시간 컷이야 개피곤해 내일 룰루와 한시란 말이야 어차피 한거 없잖아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내일 카메라 잡으라고 카메라 잡으라고 두 분이 이제 어처분이 없네 그럼 컴퓨터가 이렇습니다 오우씨 뜨끔하대 뜨끔하대 오늘도 4연승으로 빠르게 한 3시까지만 하겠습니다 3시 점검이라서 3시 점검이라서 정검 쓰지 않아 각잡고 제대로 하네 진짜 웃음길 싹 웃음길 싹 빼고 한다 진짜 아 빛돌 제대로 하자고 우리 일부러 나 이거 저걸 광크랩 했잖아 어 광석아 개인지 왜 해 각잡고 하자니깐 뭔 소리야 겐지 죽해구만 애들 카드소리가 팠어 왜 소리 안들려 애들 얘기 안하는거 아냐 어이 게스트들 말좀 해봐 아니 여러분 제자리 게임사운드를 아예 들을 수가 없어요 아 나이스 게임사운드 아 나이스 게임사운드 애들 중 위에서 조정중 지금 뭐야 이거지 야해 야해 그런 말 전방에 적포탐이다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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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벗져 벗져 2층 2층 주씨 2층 2층 뭔데 점크랩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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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어딨어 오 소리 들린다 이제 한조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크게 말해 안 들려 누구야 누구요 저요? 다 다요? 저희 목소리 안 들려요? 나이스 여러분 저번쪽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목소리 안 들린다 안 돼? 오 죽인다 이제 아 오쩌바 안 나갔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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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쓴거에요 쓴거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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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식에 니가 쓴거야? 안에 적평해 위에 위에 리퍼 차밀어 차밀어 아 이거 시작부터 1승하고 갑니까? 좋네 야 자영상 1시간에 카리라니까 구멍이 저번째에서 이상한 사람 빠지고 기선이 아는데 제대로 각자 빠진다니까 기선이 아니다 아 아니 그냥 아 오케이 아 아 파라네 이 앞에서 이제 부활하니까 리퍼 나 리프 쪽 보인다 카라 잡았어 나이스 어 스나 차 오른쪽 스나 리퍼 컷 왼쪽 라이너스 애들 쬐다 쬐다 밀 참이로 참이로 끝난거 왔던데 아 야 소리 안들리니까 시점 바꿔주면 될거에요 넘겨 넘겨 박아버려요 박아버려 스나이 2층 정면 아 바꿔주면 소리 안들리잖아 아 리퍼 뒤에 아 아 여러분 메르시 나한테 한번 2층 아 메르시 아 아 아 아 이게 내 말 안 들려? 네 잠시만요 어디 어 살았다 아 아 지금 우리 자리아랑 맨디분 지금 우리 자리아랑 맨디분 붙겠습니다 붙겠습니다 믿고 붙겠습니다 어 안 돼 아니 메르시 컷 나이스 나이스 스나 아까 그 자리에 있어 리더 컷 지금 가요 오케이 오케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잡았어? 리퍼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위에 정크랩 아니 붙어줄 수 있냐? 아 좋았다 더 죽음 나왔어요 톡 탐바다 톡 탐바다 톡 탐바다 톡 탐바다 톡 탐바다 정크랩 쿵 톡 톡 톡 오 나이스 톡 탐바다 정크랩 킬 아 스나 나 스나 그 자리 이게 나한테 붙어봐 정크랩 좀 자르게 조금만 밀으면 좀 2층 2층 적 바스 있다 바스야 바스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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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뭐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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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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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이스 승리자 승리자 어색 아이 시작부터 승리는 오? 야 시점 밖의 진짜 소리 안 들려 게임 못하겠어 넘겨줄게요 murl 레알 한샤 한 컷 갔다니까 죽어, 죽어, 죽어 할애인 적팀 도망갔다 패치 아직 안 된 건가? 됐을걸? 됐어요 야 근데 뭐 패치를 했는데 바로 다음날에 점검을 해? 그럴 수도 있지 한 분은 못 어서 하면 될걸 믿어 이거 줌 푸는 거 안돼 알았어 반말하지마 무시해 무시해 게임할 땐 잘하는 사람이 나이 나는거야 웅이 100렙 넘었네? 미친놈 이거 이거 다시 레벨 빨리 올라와 이거 뭐지? 그 기억이 안 난다 힐 없다 알겠습니다 아저씨를 인공지구빨로 개입하고 왜 이게 야 숙이잖아 소리 안 들리잖아 원래 저거 이르기인가요 이사가 왔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요 이사가 왔어요 이사가 왔어요 이사한테 관심 있어? 플래 coefficients 200렙도 떴더라 찬미 전부 다 오른쪽으로 두는거같아요 아이고 네 저쪽에서 와요 여기 건물 안에 있어요 다 어느 건물? 요 앞에 건물이요 저희 코앞에 아 살았다 정클렛 들어왔어 뭐야 정클렛 엄청 아파요 어 힐 파피님 조심하세요 리퍼 들어갔어요 야 빨리 말해줘야지 수비에 트리퍼야 바꿔 한 명 맥크림 건물 아니에요 맥크림 컷 나이스 위에 파라 포탑만 지키면 되어서 폐퉁이 팔 한번 봐 얘네 포탑 갠다 얘네 포탑 잘 깨서 헬멧 모여가지고 고고봄 힐 흑크림 이마 힐 힐 진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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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올드 오더라구요 나이스 여기 옆에 옆에 뒤로 잘 돌았어요 나이스 위도우 컷 실드 팔아요 얌 너 시메틀야? 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갑자기 라인 들어온다 맥크리 왼쪽 아 역시 개쎄 위도우 컷 X 미퍼 2층 우리 애인가? 아니요 저 안 썼어요 중간이쏙 했다 위도우 빠졌어요 메르시랑 아 위도우 아니다 나나나나나 맥크리고 때려요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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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붙잡히고 막아 나가지마 메르시 메르시 날아갔다 아니 영혼의 1딜이었는데 도망쳤다 방어팩 오케이 안에서 막아 나 포탑 안쪽에서 안쪽 박았으니까 안에서 막아 오케이 오케이 나 포탑 여기 들어가는 문 오른쪽에 막았다 하나 위쪽으로 뒀는데 CCTV 어디 박은거야? 어? 어? 시멘트로 하시네 2층 다지고있어 파라파라 오우 파라 됐어 이거 라인 더 들어오면 그때 막으면 돼 정면순하면 좋겠어 맥크리 왔다 맥크리 아이고 아이고 석양 석양 아이고 조나영 옆에 내 포탑 싸우고 있어? 우리 지금 순간이동이 끝났어요 지금 도는 중 아야야야 풀리나? 오고열 아우팔팔아 오 잘랐다 잘 잘랐어요 나이스 야 이겼어 기사 하나 들어왔어 아이 막았네 막았어 다시오 버텨요 승리가 고맙게요 영훈이 아아 아 이제 힐 주면 막히네 아 이제 힐 주면 막히네 아 이제 힐 주면 막히네 아 이제 우선하구만 아 이제 우선하구만 장난 안친다니까 오늘 쉽네요 어 어 어 시작부터 사용하자면 야 끝이에요? 얼마? 내 시점으로 나오네 자야 가야죠 자러 가야죠 용광로 용광로 자른거 같아 이거 용광로 끼고 그냥 걸어가는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포탑 피 달아가지고 용광로 쓴거에요 이거 포탑 시점이 아니라 내 시점으로 나와서 그래 잘 만들어 블리자드가 정확히 알아 게임의 포인트를 용광로 센스가 지렸지 딜 17하던데 디테일하게 보지마 카드가 뜨면 된거야 방금 왜 다시 만드는 거야? 똑같아 어차피 일어나저러나 다 십하네 내가 안가 아 그래? 응 방금 뭐 밸런스가 더 좋게 잤습니다 뜨던데 그니까 어차피 상대 나가면 그렇게 돼 삼보가 뭐야 뭐? 삼보 캐리하는데 삼보가 뭐야 몰라 말그대로 삼보 아닐까요? 무슨 말이야? 삼보가 뭐야 삼보가 뭐죠? 삼보 그냥 걸어가는거 아니에요? 말하는거 아닌거 아니야 삼보 공광아 여기 말씀 아니야? 언제 깔거야 전리품 상자 응? 오늘까 안까? 오늘까 전리품 집으로 해 약간 이상하다니까 약간 이상하다니까? 뭐가 이상해? 알피도 막 쓸데없이 모으고 그니까? 아무도 관심 안 드는데 루세나 아프도 쓸데없이 모으고 쓸 이유가 없어 박스 그냥 까 그럼 왜 모아요? 깔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깔게 그니까 아 그래도 내껀데 저 까다보면 냉장고 가스레인지 나올수도 있어 빠바바밤 하면서 숨생이 진짜 깐다 냉장고 샀어 그니까 가스레인지 나와 이제 가스레인지 있어 그 싱크탈 때 같이 세탁기가 필요해 세탁기가 필요해 여러분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빨래빈으로 사줄게 빨래판도 베드하이 베드하이 슬슬 위도우를 꺼내야 되나? 네? 형 저 파라하고 싶어요 저 솔져 하고 싶어요 파라해 했다가 바꿔 솔져 솔져 해도 돼요? 아니 여기 초반에 파라 있는 게 나아 그럼요 도라도는 파라색인 거 솔저도 좋은데 길 따라가는 거 빨간색 펜님이 힐러 남았어요 아 힐러 해줘? 힐러 남았어요 썸머 솔져가 간다 오늘 장난 안 치고 이긴다니까 그냥 봐봐 여기서 이거 든다? 종 치지 말아봐 아 지금 못생겨 맞추는 거? 아 혼자 노는 거 보면서 에임을 받아서 장르를 알 수 있어 그거 멀리서 우클릭하는 게 재밌는데 멀리서 우클릭하는 게 재밌는데 혼자서 3개 다 노린다 이거 그때 욕 개먹었어 시끄럽다 빨리 찍어봐 내가 라인 해줄게 항상 폭력만이 할 뻔이 되어야 할까 어 네가 라인이야? 할 줄 알아? 저 몰래에 피니스 갔다 저 몰래? 야 솔직히 그건 아니다 진짜 쪼렙템 나 100렙 찍고 접을 거야 저기 랩만 높은 데 질려고 하고 어 이거 뒤로도 날아가나 이게 그냥 잘 먹어 2층에 한조랑 3명 있다 3명 2층에 뭐야 한조 왜 이렇게 많아 방태형 한조가 좀 많은데? 야 네가 내 앞에 가야지 아 이거 소리가 안 들려서 얘가 쫓아오는 건지 빠진 건지 야 야 D D 한 놈 돌았다 솔져 솔져 D 야 소리 지금 못 올려주냐 안 들려? 어머 아퍼 아퍼 머리 떴었어요 지금 어우 물량 없네 한조 저 마리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야 한조 오른쪽 차 오른쪽 차 오른쪽 방 야 이거 사면 돼 가겠다 야 소리 좀 들리게 해줘 제발 아 물량 다 먹었어 진액이 어 뭐야 아퍼 한조 한 마리 하! 죽었다 앰! 죽었다 기ulation 치고 두 600 나 위앞에 민주리 나간다 히게 나 따라와 개와 바투о 정면에 바투о 엠 상대 아파 擊 chuck 흐어 야야야 우리 공원에 있네 이거 저희가 피성 뚫어서 미는거 같아요 가리야만 담으러 위에 위에 2층 2층 오케이 나 피어 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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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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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뒤 뒤 방패 좀 들어봐 좀 공감하시죠? 힐러 할 때 야 이거 소리 올리기라도 좀 해줘 제가 할 줄 몰라 어우 물약 어딨냐 물약 어딨니? 물약을 히웅 땡큐 아 따가워 아 옆에서 방패도 들고 있는데 방패을 지켜 솔저 오른쪽 야야야 용용용 라인 들어가 라인 밀어 이거 궁 조심해라 자리야 오우 오우 제무서워 오케오케 뒤로 빠져 솔저 킬 오케 박쇼 박쇼 상대 이제 병상킬 썼어요 한두 다 뺐어요 박쇼 어디로 갔어? 박쇼 박쇼 2층에 리퍼 2층에 리퍼 2층 리퍼 오오 솔저 맨 솔저 뒤 조심 저희 뒤에요 완전 뒤 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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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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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잡았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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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있어 안에 건물 안에 따라와 이겨라 나 힐 에이 이겐 내 뒤에 있는거 맞지? 아니요 저 지금 완전 걸린다 아 자리야 진짜 실드 여기 내 뒤에 있는거 아니었어? 아 카이제릭이 힐이구나 에이 말을 하지 바스틴 정면 너 뚫을래? 바스틴 마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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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어요 밀어주세요 아유씨 살려 살려 그냥 살릴게 나이스 누가 위에 저를 자기가 풍없다 지금 풍없어 컵 밀어 밀어 들어가 들어가 수저 컷 마스틴 마스틴 나이스 앞에다 잘랐다 밀어 빨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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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나왔다 나 1 형 나 바꿨어 지금 바꿨어 지금 히웅히웅 누구누구누구 더 고릴라 넘어오라 위에 파라 위에 밑도 없어졌다 사거리 없어졌다 뒤뒤 뒤 차 뒤 차 뒤 나이스 나이스 저도 힐 좀 주세요 아 죽었다 아이씨 나이스 야 일어나는 넘버 뚫을 것 같아 라인 계속 밀어 라인 없냐 뒤뒤 어디야 어디야 위야 뒤야 나이스 끝 끝 끝 끝 밀어밀어 이씨 아이씨 화사 아 야 사나의 승인다 이ifies 야 힐러잡어 힐러 힐러 잡어 힐러잡어 못한 게 뭔데? 못한 게. 저만이 잘 안친 거라니까. 일단은 실력을 보여드리고. 왜 나 힐러 안 떠? 힐러 왜 안 뜨는 거야. 추천 받아야 돼. 힐을 잘해야지. 힐 텐션 아니냐? 제가 의심하고 있을게요. 힐러는 왜 안 뜨냐고. 힐을 잘해야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금메달인데? 형님 그러면 힐러니까 1급 메달. 힐러는 금메달인데. 말도 안 뜨는 소리. 힐러가 1급 메달이지 그럼. 딜러가 딜 금메달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근데 부활을 쓴 적 있어요? 있지! 저한테 한 번 써주시고. 저도 한 번 받았어요 마지막에. 힐링봉만 쓰고 그래서 그래. 많이 안 죽어서 그래. 궁 아끼면 썩어. 이거 시메트라 좀 밀어줄 수 있어요? 루시우로? 루시우로? 뭐야? 한국말로 해. 루시우로. 루시우로 이거. 그. 쉬프트 써가지고 밀어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바꾸는 거 집 가서. 그게 뭐야? 루시우로. 잘 보여드릴게요 어떤식인지. 빨리가서 설치한다고? 루시우 tents 35만 원. 에. 나 해줄게? 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ğimiz.. 시현. 데이크 전신의... 지금 써? 루시우로kov인 armyr. 말을 해줘야돼.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 oca να 이용했습니다. 이릉 ent. 아, 잠깐만. 나는 이 캐릭uv 바뀌고 와야 되잖아. 네..왜 힐러 없어 우리 힐러 재미없어 인정합니다 재미있을때 재미있어요 너나 바꿔 죽으면 바로 바꿔 내가 다 알아서 바꾸질 않아요 난 고지와 무려 욕하지마 방송중에 욕을 하니 아니 갑자기 아니 형 왜 요그래요 욕쟁이 아니 갑자기 기회받잖아 게임 못하는 애들이 욕해 뭐야 이거 왜 한 번 더 있어 아 진짜 노답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 시점 바꿔봐 노답들 봐 아 게임 시작했잖아 아 진짜 몰라 힐러 놀라 잡았어 어 리퍼가 왜 뒤있어 트레이스 맞춰 올라간다 잡았어 트레이스? 제가 힐러 하겠습니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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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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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꿀렀다 이거 지금 못 올라갔어 올라가지 못했어 슬픔 저격받고 지금 저격할게 없어 어 어 뭐야 틀렸다 방송으로 틀린다 바꿔야 된다 바꿨어 바꿨어 아 진세야 심각하다 진세 아 아 나 바꿨어 나 바꿨어 여기가 뭐야 아 아 죽었다 어우 아 소리 안 들리잖아 아이씨 아 아 너무 아프다 목표를 보셨겠다 어 아 진세야 흫 아 죽어 어 아 슬프다 리퍼가 쎄네요 리퍼 인정합니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와 이게 안죽네 다 들어갔는데 잡았 잡았어요 아 아 도릴라 왼쪽이여 엄마야 뭐야 아 나 키보드 앞으로 가 또 아 슬슬 야팔기 시작 아 진짜로요 야 키보드 앞으로 가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웃어줄게 야 일단 너무 쉽게 이겼어 우리가 야 나 살아있을때 제발 내 시점으로 좀 해줘 야 나 살아있을때 제발 내 시점으로 좀 해줘 예스 죽게 꺼낸다 야 뒤 하나 리퍼 아이씨 떨려 뒤 리퍼 놀았다 리퍼 뒤 어디여 뒤 어디여 어 어 야 야 죽린다 이거 아 석양 누구야? 저기야? 저기야 적 끝났어 이거 처음에 장난치나봐 아 비벼게요 나 비벼게요 나 비벼게요 빨리 빨리 와도 돼요 트레이서 꺼냈어 트레이서 빨리 비벼주세요 어 시간만 좀만 끌어만 어떻게 비벼 장난치지마 아 비바로 아 야 난 죽자마자 바꿨어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우리꺼 본다고 상대 튀어나오고 있는데 우리꺼 보고 있던 사람이 장면지려 아 아니야 아니야 니가 심각한거지 빗돌버 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뭔 소리여 아 니가 심각한거지 위도우를 왜 꺼냈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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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너 잘 했어 흉욱 똑바로 안해? 아 아 시계 안 풀었다 아, 진짜 섹시 깜옥했네 그래y 시계 안풀었네 다음부터 한 두세 개 깨끗해 모래주머니 같은 거 팔에 차고 하고 하나씩 푸는 거지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못 본 지 몇 년인지 지금 공주들 준비해 주십시오 이깁시다 가자고요 그거 이기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채팅 차단 없나 이거는? 있어요 상대 우클릭하고 들어가면 나와요 아니 말고 아예 아 아예 끄는 거요? 상대 우클릭하고 상대 우클릭 이따 저도 퇴근하고 나서 방송 끌게요 뿌잉뿌잉 세탁기가 없어요 손 빨래야 돼 저번 가서 돌풍 5개 쏜 다음에 치켜달라고 하면 퇴근해서 나와 싸우자 퇴근 잡고 있습니다 혁 아예 친구들 절대까지 계속 서있긴 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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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까아 상대 유형 아니 지대끼리 채팅하니 왜 전체로 해놓고 하는 거야 재밌잖아 저쪽도 6인 팟 아니에요? 음 그럴걸요? 근데 왜 전체스로 하지? 우리.. 우리랑 대화하고 싶어서 아 좀가? 저희들끼리 얘기해 잘하는데 아 완전 저기서 막.. 일들끼리야 일러왔다 라인, 게시치, 로드 시메트라고 좀 봐줘있나봐 상대 수나 없네요 상대 수나 없네요 꼼짝마 아이씨 맥클리 하나있고 여기 좀 여기 야 나 살아있을 때 제발 내 시점으로 좀 해줘 아 옆에, 옆에 리크 네 보고있어요 겐지 컷 나이스 들어가죠? 이거 들어갔는데? 저쪽도 있어요 토르있다 토르 하나있다 저쪽도 있어요 박아 박아 토르 포탑 엘리베이터 나이스 다잉컷 어 죽었어요 박아 박아 오우 오우 라인 포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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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탑이 좋네 포탑 위치 계속 말해줘 이거 포탑 그 엘리베이터에 있어요 포탑 깠어 일단 노 basto ک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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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ろ 포탑 터미나에어 맞은데? 가인 겐지 내 쪽에 호탑 거점에 호탑 있어요 호탑만 들어주면 저 돈 키고 들어갈게요 파지통 있어 저도 거기 있어요 막아 막아 아 당팹 나이스 둘을 빼랐어 속여야 될 것 같은데? 멜르시 구하나? 아 죽었다 저는 있어요 바글람 지금 박아야 돼 컷 나이스 나이스 날 살렸어 오 아 갈렸다 컷 컷 나이스 멜르시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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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넌 다 죽었다 같이 뭐지? 부활 이거 죽으면 이거 계속 붙어져서 죽으면은 굉장히 부활이라서 우리가 좋아 나이스 멜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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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끌고 와야죠 일단 너한테 기댈라 그거라 세뱅맞아 세뱅맞아 멜르시 멜르시 힐러 힐러 아래 아 아 포탑 위에 있어요 건물 위에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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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죽고나서 부활시키면 네 나 소리가 안들어서 내가 부활한줄 모르거든 아 그래요? 너 그랬을때 말좀 해줘 넵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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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 거의 다 돌았어요 힐러 스타퍼 아 라인 궁 나이스 궁 뺏음 게이지 안돼 아유 궁 날렸다 계속 밀고 있지 우리 힐러 지금은 아주 힐러 저거 포탑땜에 망치맨 망치맨 망치로 패여 2초 와 라인 쪽 들어간다 이거 나왔다 이거 이거다 오늘 밤은 이거야 포탑 빻고 어 잠재 아직 아 완전 잘한다니까 게임 겐지 겐지 오른쪽 구단 올라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나가요 겐지 나왔어요 겐지 톡 깨어놨어요 저 공이 있으니까 멜리지 나왔어요 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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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 멜리지 날씨 깁atta 밑돌아 계속 밀어 밀어 미리아 뒤 자리야 아 예 컷 에û 나이 나인컷 오케이 밀어 나이스 여기 나오니까 궁 안쓰고 다시 무 저 돈 골라 들어왔다 골라 들어왔어 다 궁 왔어요 이거 이거 그냥 밀고 끝내요 3겜 있다 킹 궁한다는 얘기지 힐러 어 안 죽었다 메르시 박아 박아 왼쪽이 왼쪽이 토탈 메르시 컷 아아 라인 왼쪽 라인 잡았고 아래 메르시 없어 지금 빨리 밀어 이거 원 뛰어야 돼 겐지 컷 문소리 잡아요 나이스 끝났다 저 구워야 돼 이 시각 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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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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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에이 B1 B1 갑 mart ÉGners 听 observer 게임 student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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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어? 잘 썼어 우리 4회 승 아니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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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아까 졌구나 한판 와 연속 저쯤아 26회 어? 신격이다 사고를 합니다 좋아요 빠 힐 주라 어 이거 설마 자... 아닙니다 흐흐흐흐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우리 엄마 토요일에 온다 아 진짜? 응 아 아 아 지금 맵이 뭐지? 그냥 토르비온 하면 되는 맵 네 이거 토르비온 두 명 하고 시메트라 하나 하고 힐러 하나 하면 돼요 바스는? 바스... 보다는 토르비온이 좀 더 좋아요 바스도 좋긴 한데 그래 그 라인하르트가 없으면 바스호이 좀 약해져서 정크래토 좋아요 나이스 지금 2승 중인가? 일단 만들어 아니요 1승 그래? 다른 손이 고마워만 오 나 뭐야 여기 코 나올 것 같아 힐러 힐러 이때 힐하면 게이지 차? 아니요 안 차요 안 차요 그... 상대가 나온 뒤에 상대 그 다음 상대가 때린 것만 제일 잘 들려? 될 수도 있어 아직 버그 안 할게 말끈을 치료해 드릴게요 아 맞다 그거 입구 앞에 있는 애들이요 질 다 했으라고요 폭탄이요? 그래 네 그거 막 가끔 버그로 막 얼굴 같은 거 삐져나오면 패드도 막고 그러는데 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한 번 뚫려면 쫙 뚫린다 볼목볼목에서 조금만 떠올린다 옆구리 조심해야 돼요 왼쪽 왼쪽 뒤봐 왼쪽 뒤봐 아니 와 만년죽에만 했어 위에 앉아 아 죽었다 2층 조심 2층 많다 task 최상의 어디서 도망가라? 아이고 파라 하나 있고 파라 파라 컷 해 준다라니스 라인 들어왔다 아이고 짧다 라이비스 정무화 죽고 죽고 죽겠어 막아야 돼요 막아야돼 적금 있거든요 크게 두고주세요 일단 죽였다 뒤로 좀만 접어 왼쪽 2층에도 있다 2층에 메르시랑 파라 파라이 어디야 박아 박아 벗검에 박아 벗검에 두고 벗검에 두고 벗검에 들어가야돼요 두고되니까 뒤에 앉아있었어요 우리 다 죽었는데 총 너무 많다 아 아 아 빼 빼 빼 라인 빼 그냥 죽어 포탑받고 마룰 준비하자 삐에서 막아요 삐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얘네 메르시 메르시 파라가 너무 꺼가지고 도나영 도나영 살짝만 나와주세요 도나영 도나영 적이다 도나영 각 보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잘해 오 다가났다 도나영 도망쳐 조심해 쉐드 쉐드 저 라인반 베이로 데미지 얼마 들어가? 라인반 베이로 데미지 얼마 들어가? 디바 디바군요? 모르겠지요 디바 페어 디바 파라놈 오케이 굿잡 적 부활 부활 부활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3명밖에 안 죽어서 아직 아 남은 것 같아 위에 아직 2명 하라랑 4시 날아다녀야지 아 걔가 너무.. 취물쩍 개좋아 2층에 안줘 아 왜 안그러나서 이거 하라 안줘 올라왔대요 유럽 더한 버스보다 바꿔야겠다 아이고 뚫렸어? 네 뚫렸어요 지금 아니요 지금 뚫었어요 어 너한테 기래라 독탐 받아라 일단 하나만 뒤에서 막자 나 포탑 아예 뒤에 박았어 막았넥도 한가 아 죽었네 디바 있어요 디바 야 저기 어딨니 야 와인 디바 잡자 나이스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저기 없어 궁쌌는데 나 힐 나오면 뒤로 조금 빠졌네요 저 완전 완전 맨 끝에서 시작해요 힐팩 기지 마시고 이제 갱단하면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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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포탑 옮겨야겠다 오 위험해 위험해 오 위험해 위험해 궁 이제 다 떴어요 거의 궁쌌습니다 쩌 오 예æ 타라 컷 액트 힐 타라 부활 스탯데 나이스 오오 잘해 완전 전화 오 나 메이크업 네, 멀티수 대박이야 나이스 아, 잘한다 이거 또 조너형 받겠는데, 이거? 형, 지금 금이에요? 뭔 소리야? 대답! 대답을 하지마 메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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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 고릴라 하나 있다 고릴라 돌아왔어 고릴라 돌아왔어 고릴라 고릴라 힐러랑 같이 붙어있다 고릴라 힐러랑 같이 붙어있다 고릴라 보고 있어요 나도 봐줘 그만와 좀 메르시 같이 붙어 다녀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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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힐 되냐? 저 지금 나왔어요 지금 좀 뒤로 빠 아이고, 죽음 아,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잘 맞는데? 첫 거점이 가장 막기 부담이 맨 끝인데 중간이 가장 막기 어려운데 잘 맞네 오른쪽으로 돌았다 킥해주심 참 아름다운 아 야, 하나 돌았다. 저 파라 뒤로 오케이 어 어 어 죽었냐? 여기 내 포탑 노린거 포탑 내 꼬라보라고 해보냈는데 도릴라 차에 붙였다 자, 여기 여기 나이스 시간 마니까 둘린거지? 네 네 여기서 막으면 돼요 너무 아파 나이스 에이 나 피었거든 아 나 누가 지통수 놀었구나 좀만 라인 좀만 뒤로 와 내 포탑 사거리 위에 고릴라 위에 고릴라 봐주세요 파라 위로 돌거든요 포탑이 위에 보고 있어 위에 파라 잡았다 헷갈려 하나도 없어 옆에 골라 들어왔다 트레이서 집안에 골라 공 기사야 이 뒤에 내 뒤야 이제 라인 좀 뒤로 가도 돼 나 죽었어 저 트레이서 트레이서 완전 뒤에서 돌아요 용광로 잘해 잡았어요 나이스 사장님 뒤 뒤 뒤 트레이서 파라 파라 이거 따 버리네 나이스 파라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앞에 나가지 말고 계속 방금 미친 서마가 40초 아 못 맞추겠어 상대 한 좀 있음 이제 궁 다 쓰러 올 거거든요 저 좀 빠질 수 있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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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밀려도 되니까 뒤에서 막아 포탑 닿는 데서 이제 원승이 들어갔어요 원승이 아 아 여기 누렸네 트레이서 아니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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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미사 어딜 됐어 나이스 굿 2연승이네 저희 지금 5승 1피 아닙니까? 아 조나 형 잘해 리퍼 패시브가 치면 피 좀 차나? 그건가? 그 상대 죽으면 그 시트에서 피 나와요 아 나온 걸 먹어야 돼? 네 먹어야 돼요 가까이 가면 빨려 들어가는데 룩커가 자던데? 아 레벨 또 올랐어 여기서 자르고 끊고 알겠어 끊고 가자 어 잠깐만 안 나갔어 여기서 나가면 패배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 같이 나가죠 그냥 그러면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얍얍 이제 참가자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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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